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문 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돼요. 3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은 용인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여하고 있다. 맞네요. 그렇죠? 2번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X죠. 그렇죠? 이것 좀... 일단 이게 통상 권리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그렇죠? 왜 X냐면 전세권은 직접 지배권이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전세권 설정자는 스스로가 목적... 전세권 설정자는 수선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2번 X고 3번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맞죠? 많이 나오죠? 4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인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자 설정 등기에 말소를 하여야 소멸한다. X입니다. 두 개가 답이 있는 거죠? 2번과 4번 오늘 두 문제나 벌써 울고 있네. 일단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말소 등기하자라도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되죠? 소멸되죠. 왜냐하면 전속기간의 만료는 시간의 경과 사건이죠. 따라서 법률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거든요. 따라서 등기의 말소라야 소멸한다. X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2번하고 4번 두 개가 복수 정답이네요. 이걸 또 틀렸죠 제가. 5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유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맞죠? 아까 전당권과 똑같습니다. 땅이 가베 곳이고 건물이 의뢰 곳이고 의뢰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전세권의 유력이 어디에도 미치죠? 임차권에도 미치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차권도 취득하고요. 그럼 결국은 전세권 저당권을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액은 어디에도 미칩니까?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4번 두 개가 답이네요. 죄송합니다. 3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옵니다. 묵종물이 멸실되면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고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바로 소멸되어야 되므로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번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옵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유치권의 행사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는 못한다 오해요. 따라서 유치권 자체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올리지는 않지만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되면 유치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한다 X. 이것도 참 많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돼요.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실질적으로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라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3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X.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입니다.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입니다.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저당권과 저당권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는 없죠. 3번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한 경우에만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저당 물상대입권이 인정되려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한 경우에만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이 없나 그러면?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의 범인이라면 그 근저당권에 가여 담보된다. 5번이 맞는 질문이죠. 답이 뭐죠? 3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죠. 그럼 이 사람은 제3취득자고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뭐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이 맞습니다. 답이 3번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제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요.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부터는 뭐로 바뀌냐면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 없어요? 담보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사이에 발생한 원본 채권이나 원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나 또는 지연배상금은 계속해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습니까? 담보되지 않지만 이 사이에 발생한 원본 채권의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액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려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아니라 뭐죠? 5번이 답이 됩니다. 33번입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에요. 계약금 계약.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이 전형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이나 또는 예약이나 다 뭐죠? 비전형계약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전형계약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계약금 계약도 비전형계약이에요. 34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X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뭐해야 돼요? 특정인이어야 하죠.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냐 하므로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을 때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3번 경매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제가 팔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경매에 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경매에 내놓으면서 만약에 최저가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최소한 3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최저가를 제시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청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올려가면서 경매하겠죠. 310만 원, 320만 원, 330만 원, 350만 원 더 이상 없습니까? 라고 해서 꽝꽝꽝 했다면 이 최고가를 제시한 것이 뭐가 되냐면 승낙이 때문에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동차를 팔면서 경매에 내놨는데 최저가를 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얼마부터 시작할 건지는 차면 사람 마음이잖아요. 어떤 또래가 있었던 놈이 10원 이뤘어요. 그래서 10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60원, 80원에서 1,000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없습니까? 꽝꽝꽝 됐거든요. 여기도 조심할 것은 경매에 내놓을 때 최저가를 제시하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이거는 청약의 유인입니다. 유인. 따라서 1,000원 이게 뭐죠? 승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 가격으로 내 자동차 안 팔겠다 안 팔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 내놓을 때 최저가를 제시하면서 경매에 내놓는 것은 뭐가 돼요? 청약이 되고요. 최저가를 제시하고 경매에 내놓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청약의 유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번 읽어보면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자가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경매에 붙이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다. 맞는 질문이고 최저가를 붙이면 뭐가 돼요? 청약이 되고 최저가를 붙이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청약의 유인이 된다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경매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내거든요. 그런데 냈더라고요.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율을 올린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35번입니다. 계약의 해제 가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해제에 따라 원상 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에 반하는 범위는 특대는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당이득 반환과 다다란 거죠.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면 현존 이익 범위 악이면 뭐죠? 전부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해제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요. 그냥 원칙적으로 뭐죠? 전부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2번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 대금의 반환에 대하여 법정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해제를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는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사람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인 거죠? 제3자인 거거든요. 똑같아요.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새롭게 뭘 받았어요?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그러면 을은 아직 소유권이 없고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상태죠. 이 채권을 만약에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자라는 법적 주의가 넘어간 거예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더 이상 을이 채권자가 아니라 누가요? 병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병은 제3자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당사자가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권 자체를 양수한 양수인은 당사자적 법적 주의를 뭐한 겁니까? 승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을이 채권자가 아니라 누가 채권자예요? 병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병은 뭐인 거예요? 당사자인 것이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해제를 인하여 소물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뭐입니까?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증리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미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입니다. 과실상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과실하고 상관이 없죠. 답은 4번이고 5번 권리가 전부 타혜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두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대금의 법적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된 후에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입니까? 이 이자를 붙이게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36번입니다.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쌍무유상계약이고요. 2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입니다. 자, 채권의 매도, 채권의 양도가 있었고요.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언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거냐면요. 양도시, 다시 말하면 매매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입니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으로 해요. 다만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언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냐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하냐면 추정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의리 가백에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 의리,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의리 병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뭐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언제 자력을 담보하는 거냐? 양도할 때, 매매할 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거다. 그런데 만약에 1억을 갚기로 한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 12월 30일이라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값이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라는 말은 언제 안 갚으면 이제 12월 30일을 안 갚으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니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곳을 모아게 돼요? 추정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두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채권,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한 곳 추정한다? X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의 자력을 담보한 곳 추정하죠?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곳 추정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두인은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요. 4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두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실제로 4번과 5번은 담보 책임과 관련되죠. 담보 책임과 관련된 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기의 매수인입니다. 아기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아기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볼 것이 뭐냐면 4번짜문 다시 보시면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잖아요. 그 말은 전세권자가 뭐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경매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때는 아기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 매수인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선의 매수인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과 관련돼서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게 됐어요. 매수인이 물건을 사긴 샀는데 그 물건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용, 수익할 수 없단 말이죠. 이때는 선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선의 매수인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선의 매수인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건물을 을이 샀어요. 사가지고 이전 등기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이 A건물에 병앞으로 뭐가 설정되냐면 정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을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을은 선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을은 권리를 뭐 할 수 없었어요? 취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이 문제인 거죠. 전세권의 시력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니까 이때 을은 악이어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고 악이어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A건물에 병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랬을 때 을이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했지 저당권자가 뭐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경매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또 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을은 사용 수익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뭘 했어요? 경매라는 바람에 을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아기의 매수인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그럼 매수인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경우니까 선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 거고요. 나는 도대체 복잡해서 못 사야겠다. 그러면 뭐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는 말.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럼 무조건 뭐죠? X다. 이렇게 접근하셔서 상관은 없어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37번이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뭘 말하죠? 여간방에서 할 밤 장 경우 펜션에서 3박 4일 숙박한 경우 당연히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뭐는 인정된다고요? 비용 상한 청구권. 다시 말하면 여간방에 서랍 밤 자는 경우에도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 없습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번이 답이죠. 2번. 채무불이행원리로 임대차가 해지됐다면 부속물 매수로 청구할 수는 없고요. 3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요. 그럼 이건 형성권이잖아요. 그러면 매수 청구하는 순간 쌍방 간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짐이 되는 거죠. 4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속물 매수 청구에 대당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으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인정된다. 5조. 그렇죠? 다시 말하면 비용 상한증후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5번은 맞는 지문이고 옳지 않은 것은 뭐죠? 1번만이 답입니다. 38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일단 임차인은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죠?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유익비의 경우에는 종료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X고 1번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것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죠. 임차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필요비 유익비 간의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임대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출은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맞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돌려받는 임대인이 청구하는 거고요. 3번 유익비 상환증권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되고요. 4번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의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 임대인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왜요? 필요비 유익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 됩니다. 39번입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입니다. 2번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복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에 선임할 수가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적용됩니까? 위임에 더 준용이 되는 거죠. 3번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 하고요. 4번 위임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음으로써 위임 사물을 처리해야 하고요. 5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도 위임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뭘 해야 돼요?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저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도 불리한 시기에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다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부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뭘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불리한 시기를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죠?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계약은 해지해서 시험문제를 참 잘 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왠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잘 내니까 꼭 엮여 두시기 바랍니다. 40번입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 자체는 공작물은 아니고요. 2번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점유자가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이 입증하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면책 사유가 인정이 돼요. 답은 2번이고 3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돼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을 거고요. 4번 공작물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5번 공작물에 대한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누가요? 직접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두 문제가 복수정답이 나와서 좀 찜찜하긴 한데 죄송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